조교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세계 문화유산 석굴암에서 108배 기도정진을 이어갔습니다. 진우스님은 어제 경주남산 열한공 마애부처님 입불기도 입제법회에 앞서 정진당과 함께 석굴암 부처님 전에 108배로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진우스님은 마애불 바로세우기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등 종단의 핵심 불사들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이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이 되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총무원장 임기 시작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기도처에서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108배 기도정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한국불교의 상징적 성보인 국보 제24호 석굴암과 열한공 마애불은 비슷한 시기인 통일신라 때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이름으로 글 bocaijah